16년도 터미널 예술공연당과 그리고 터미널 무료급식 봉사당과 함께하는 대장정의 박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1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준 가수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송기진씨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조약돌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1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1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3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3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4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4부의 첫번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지않지 돌아서든 날 미운 서러워만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니 외로운 내 가슴 도약고놈의 감자 신이 당장도 사랑해줘 오야아 덮치는 여름 사랑해줘 오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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